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유품은 일부 두개골에서 금리와 치아 브릿지 같은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칫솔, 약병, 다양한 형태의 버클, 수익 가방, 걸쇠, 여러 종류의 신발, 양은 그릇을 비롯하여 도시락 등과 같은 생활유품이 출토되었습니다. 유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손목에 결박돼 있다거나 아니면 두개골에서 탄두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것들을 의미할까요? 결박이 된 것은 2인 1조로 해서 손목을 전선줄로 결박한 상태로 통제가 수월하기 위함이고 두개골에서 확인된 탄두는 피해 학살자의 머리에 총을 발사해 학살했다는 증거입니다. 네, 일단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지가 진주에만 또 24개 지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번에 아홉 번째 지점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굴 현장과 또 이전 발굴 현장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 또는 공통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 진주 유주캐에서 확인한 학살지는 총 24지점입니다. 그중 9지점에 대해서 6회에 걸쳐서 2회 발굴이 진행되었고요. 여양리 발굴 조사가 1회 3지점이 조사되었고 문산업 진성고기는 1회 2지점, 용산고기는 2회 2지점, 관지리는 1회 1지점. 이후 지금 현재 봉강리가 아홉 번째로 지금 발굴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주에서 진행된 유해 발굴 총 9지점 중에 총 7지점이 보도연맹 학살지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이번에 발굴한 봉강리 역시 보도연맹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품을 보면 진주 용산고기에서 확인된 학살자와 같이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양은 그릇이나 칫솔 등과 같은 생활유품과 학생이 사용하였던 도시락, 숟가락, 그리고 교복 카라에 사용됐던 기심 같은 게 확인이 돼서 다른 학살지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도연맹 희생자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게 있나요? 현재로서는 출토된 유품만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품으로는 구두, 부추, 각반, 남녀 고무신 등 각기 다른 신발이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칫솔, 약병, 서로 다른 버클, 수입 가방, 걸쇠, 양은 그릇, 도시락, 생활용품들이 출토되어 제소자보다는 보도연맹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굴 조사는 지금 마무리가 된 거죠? 네, 유해는 저희 연구원으로 다 이동된 상태고요. 연구원에서 발굴된 유해를 건조, 세척하고 개축과 감식이 이루어진 후 진주 유족회와 협의하여 진주 명산면 용산리에 있는 임시 안치소로 보관할 예정입니다. 네, 임시 안치소에 보관 중이면 나머지 민간인 학살제에 대한 조사 계획과 함께 이 이후의 계획도 또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학살제로 지정된 지점은 사단법인 전쟁 전후 진주 민간인 피학살제 유족회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 확인된 요골이 있으면 거기가 학살제로 지정이 됩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추후 순차적으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도연맹 사건이 우리 역사의 비극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유족들은 좀 여한이 남지 않도록 앞으로 남아있는 또 계획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